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가 막 문 여기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야? 저기 봄꽃이었지? 봄 맞을꽃이었나? 뭐 있어요? 오징어? 오징어 땅콩? 말하면 안 돼? 몰라, 아니 해도 돼 지어보고 음소고 해볼지 몰라 뭐 이걸로 계속 따라가면 뭐야? 따라가면 그냥 한 밖에 돼요? 그런 거 같아요? 어, 이거 좋네 스카이바이크 타는구나 그거면 그 같아? 스카이바이크는 탈 수 있어요? 아니, 걔는 있어 그래서 모른래 앞에 있지만 안 있는 아, 폐쇄요? 아니, 약간 폐쇄도 또 앞에 선도 또 아, 정신이 이렇게 많이 가있어 아, 정신이 이렇게 많이 가있어 불교, 유교, 기독교 다 있대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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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불교, 유교, 기독교 다 있대 응 응 수석장화 만대로 기독교를 성적하는 방가 사유산 아, 세 종교를 통합했어? 왔는데 저쪽으로 가네 왜 이렇게 위로가 수석장화 없나? 어 전화해봐 잘 못 간다올까? 저쪽으로 갔어? 좌측으로 응 여기서는 그러면 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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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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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넌 그럼 혜성이야? 응 아 갔다 다시 돌아오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계속 열어갖고 비가 오면 다닐 수 있겠네 요거는 100m 지점입니다. 아까 400m 지점에 저기에 있었다는 사진인데 여기 떡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나보다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일이 좋은 것 같은데 한초는 안하잖아 그래, 한바퀴 더 낫다 그래 형이랑 둘이 있는게 좋아 왜? 너는 아냐? 좋아 좋아 다 먹으면 됐다